내 수련에 비하면 이정도 전투는 아무것도 아니오 저는 정배로 대세당 천원하겠습니다 미니언들이 산성되었습니다 더는 오만에 사로잡혀 길을 잃지 않겠소 우린 하나의 영혼이였거늘 어쩌다 이렇게 된거요 아 그럼 뭐 매판 매겨주시던가 아 매판 매겨주시던가 염석이면 떼부자되지 염석이 대세당 만원이면 쉽고 그냥 집 하나 샀을 것 같은데 이미 자 마스터 2 여깄대요 자 얘가 어디로 가나 어떻게 할 건데 3레벨 일단 찍어야지 멸을 그냥 먼저 돌일까 멸을 그냥 먼저 돌일까 멸을 뽑으시오 마스터 멸을 뽑으시오 마스터 멸을 벼러보시오 멸을 벼러보시오 멸을 벼러보시오 문에 제이스로 레나ا 컨 하트에 지면은 좀 힘들어 이겨야되 아 실행 진짜 아니 뭐야 왜 제이스 질거면은 아니 아 레넨파르테 지는게 말이 돼? 어? 말이 되냐고 아니 말이 되냐고 아니 저게 제이스가 진짜 레넨파르테 솔클 당하는거 캐넨으로 레넨파르테 지는것보다 더 힘들어 이게 뭐야 아 우리팀은 또 왜이래 어제도 어제도 얼마나 당했는데 아 진짜 어? 상태가 왜이런거야 아 갱 왔는데 자기네들끼리 죽어버리네 아 근데 마스터가 다 받아 먹어가지고 이득도 아니야 이제 바텀 갱을 가야돼요 바텀이 쓰레쉬니까 아 뭐야 꼬미오미 호박 오기가 지니 아우 많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확에나 4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여줘 이거 누구테리냐 아 아 아 아 아유 맨날 탭차일 맨날 상대팀만 어우 뭐야 속았다 와아 진짜 시화인가 이거 아니 왜 텔포가 왜 정말 있어 이거 아니 이거 아 설마 억울하네 진짜 아니 내가 이렇게 잘하는데 잡았어 저거 레드 때문에 못 잡았다 포션 먹고 있었다 저 포션 먹고 있는 거 아니었으면 내가 못 잡았는데 게임 풀린다 정글 돌고 다시 봤던게 갈거야 아 방금 라이드 잡았으면 이거 현상금 먹고 그냥 끝났는데 게임 아 탑 뭐냐 아 씨 아 탑 죽지만마 제발 좀 그만 죽어 죽는거 안지겨워 그 동전 죽었으면 지겨워서 안죽겠어 진짜 아 타워 나가겠네 커버했어야 됐나 마스터이어가지고 저거 잘 깨잖아 에라이 씨 어차피 근데 전령 뺏기면 나갈 타워긴 했으니까 아 깨지진 않네 그래도 깨지진 않아 우리 바텀이나 쪼개자 바텀 쪼개자 이거 땡겨야 돼 근데 이거 할라면 푸시를 해 그냥 이상하 아 쉬 왜 가야 dur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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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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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탑 짜증나 진짜 아 바텀은 나이스야 대신 살아야 돼 아 씨 그 와중에 죽 아 아 아 아 아 아 먹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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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막아봐 막기만 해 막기만 아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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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! 나이스 나이스! 간다아아아! 망했다아아아! 나이스! 보여줘! 우리 제이씨 있는거 보여줘! 상대방한테 딱 보여줘! 아아 내가 긴가 왔는데 우리 바툼이 터졌다 큰일 났다 아 제이씨 하는거 있는거야 없는거야 어? 야야야 좋아! 좋아! 빠세! 빠세 빠세! 좋아! 원행 다 뒤졌어 진짜로 제이스 현상금 생겼네 진짜 이거 미친 게임이다 킬 몇번 먹었다고 바하러 현상금? 저렇게 못 컸었는데 이거 왜 없지? 못 맞춘거였구나 이제 레넥톤 왔어 그거 그 타임 왔어 그 타임 그 시간이 왔어 레넥톤 아우 쓱싹쓱싹 야 야 뭐여 구인수가 있냐? 오 시스템 잘나왔네 야 이거 야 체력이 이거밖에 없는데 이걸 털어내고 있따 야 혼내줘 이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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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치 땅땅땅 큐 이케 망치 따당 따당 빠밤 굿 이거지 그 이거 바다용도 있거든 우리 들어가서 빠져두고 빠져두고 빨리 정비해봐 우리 바다용도 있긴 하거든 아 이건 줘야겠다 줘 줘 줘 앉아도 되나? 주자 불량때문에 뭐 탁승걸고 갈 필요 없으니까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구박공님 감사합니다 어 네의미님 고맙습니다 11 느벨 나한테 다운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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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댈, 1댈 바텀 바라먹는 중 가자 여기 뭐 있나 보다 여기 느낌 있나? 없네 어? 뭐야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우리 탑 2차 밀고 있는데 왜 여기서 아무것도 안하지 얘네들 운영 재밌네 야 야 그 핑크 내려놔 야 내려놔라 했지 야 내려놔라 했지 야 내려놔라 했지 안 내려놔? 그럼 죽어 야 내려놔 야 내려놔 야 내려놔 야 내려놔 턱 임피가 나오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와 이거 제이스가 레벨 다 따라잡았어 레렉톤은 내 여정이 난 이 곳으로 이끌었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타워 지켰다 타워 지켰다 타워 지켰다 타워 지켰다 타워 지켰다 타워 지켰다 마스터가 지금 1대1이 좀 어떤 식으로 싸워야 1대1이길라하나 이런 식으로 싸우면 이길 것 같긴 하거든 타워 지켰다 타워 지켰다 아이쿠큐 뤼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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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죽는 모습 잘 봤습니다. 형이 죽는 모습 잘 봤어요. 일단 임피 나왔습니다 우리 루시안 고맙습니다 나초의 치즈듬뿍 정글 2개만 딱 하고 올게. 그럼 시간 딱 될 것 같아. 아 씨바 아 왜 여기로 쏴줘 마스터 여기 있구요. 야 이상한 짓 하지마. 아 아깝다. 일단 드래곤은 우리꺼. 그리고 사일러스는 뭐 가면 갈 수 뭐 나쁠 거 없으니까. 상대편은 궁극에 좋은 게 없네 근데. 아까 나처럼 바르스 같은 애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. 집에 가서 초식 하나 가지고 옵시다. 사버 터졌다고? 왜 터졌지? 오늘 주말이라 그런가봐. 주말이 아니라 공휴일이라 그런가봐. 오우 내 위치를 봤구나. 야 마이 쌍버프 들고 있으니까 너무 무섭다. 너무 무섭다. 너무 무섭다. 아 카르마 온다. 아 아파 아파 하지마 하지마. 아파. 불쌍기만 적게 해. 보홍님 감사합니다. 으흐흐흐흐. 으흐흐흐흐. 으하하하핳. 야 이거를 다 넘어온다고? 으흐흐흐흐흐흐흐. 아실 TERROR1의 모프. 어떻게든 살고 싶었나본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